자 여기는 ly 빼주시고 이것도 또 틀렸네 bary로 바꾸고요 자 여기는 disclosing이 아니라 to disclose 그 다음에 dame이 아니라 themselves 그 다음에 what이 아니라 why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조금 이따 볼게요 other가 아니라 others 자 그 다음 little이 아니라 few 그 다음 with whom 조금 이따 보고 show도 조금 이따 보고요 essentially 가 아니라 essential of which 가 아니라 위치가 들어가야 겠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believe 동사가 오형식 인식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목적격보호는 이렇게 투부 정사 형태로 to be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보호라고 믿다 근데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겠죠 of which는 뒤에가 완전해 소유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view가 또 오형식이야 그래서 이 harmony 조화를 as는 그냥 매우죠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봅니다 관계 향상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show는 앞에 두 보이죠 이게 강조의 두야 강조의 두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with whom 여기 이제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 형식 완전 이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지 자 그 다음 few하고 little 차이는 few는 뒤에 복수 little는 뒤에 단수죠 근데 people 당연히 이거는 복수지 자 여기는 전명구를 이루어 줘야 되는 구조인데 뒤에 명사가 필요해 근데 others는 명사고 s 붙어 있는 차이가 있지 other는 형용사지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에 대해 노출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little는 뒤에 단수가 들어가는데 아주 적은 밝힘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안 알려준다는 거지 근데 이 disclosing이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little이야 few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see me americans가 주어 동사 여기가 이제 주격 보호죠 얘는 이거 꾸밀 뿐이고 이 형식 완전이야 왓은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이 없는 그런 불완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투부 정사는 이 willingness는 뒤에 투부 정사가 붙는 거야 왜 이렇게 be willing to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거 같은 어근이 같은 거는 뒤에 따라오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주어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여기 show의 의미상 주어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우즈야 그러니까 이제 분사구문을 쓴 거지 근데 얘랑 이 도우즈랑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랑 얘가 같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이제 하우절 이하로 자 얼마나 많은 밝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것이 적절한지 이건 주격보호니까 형용사 비동사 다음은 당연히 주격보호겠죠 그래서 ly가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밝힘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문화마다 문화 사이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기가 복수니까 very 자 여기도 추가적인 거 하나 하려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end가 이렇게 있지 end 있으면 a&b 잘 봐야 되는데 이 b는 얘한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인들은 특히나 만나기 쉬워 보인다 여기에 연결되어서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칵테일 파티 대화를 잘한다 잘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a&b가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si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to 다음에 지금 동사원형 자리가 아니야 이거 이 sim은 이건 동사원형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얘가 주어 이거는 동사 복수형 동사 얘한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b가 아니라 a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americans are 이렇게 이건 동사야 지금 동사원형이 아니에요 미세 연결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도 감사합니다.